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돌아온 우리의 Total War Warhammer 거대 괴수의 왕 맘프레드 폰 가르슈타인의 전국 통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괴수라면은 용과 괴물들 많이 봤죠? 군말하지 않아도 이전 영상들 보셨다면은 아실겁니다 못보셨다면은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어디까지 진행했었나요? 아 맘프레드가 군바르산까지 들어갔구나 여기서 턴 넘기는거였죠? 턴 넘기는거였는데 안 넘기고 아마 껐을거에요 뭐야 이게 간교함 매력 네크래치 성장팔? 지원병력 존재시 전광석화 전투 가능? 뭐야 이게 저기 병무청에서 7시 반쯤에 28사단 이병일 부대가 결정되었다는데 이거 친구들이 장난친건지 진짜인지 아시는분 없나요? 7시 반에 그러게 일을 하나? 카오스 무덤의 검 군주의 부대의 와이킹 명예 와이.. 와이트킹 명예에 영웅을 배속시키기 이 와이트킹인가? 와이트킹 여깄다 와이트킹 여깄다 와이트킹을 배속시키라고? 어디갔어? 얜가? 얜가? 다키네스 캄 다키네스 캄 다키네스 캄 우리의 불쌍한 맘프레드는 여기서 불타고 있어요 지금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다키네스 캄 잘가져 토탈워 이번꺼 워헤머 진짜 잘 만든거 같애 맘에 들어요 카를 프렌치 왔네? 어이구 카를 프렌치가 왔어 이 느끼한 새끼 제국이 누룬을 뚫고 들어온다? 제국하고 평화 맺자 오오오오 제국 평화 안 맺는거 봐 좋아좋아 뭔 개강인지 모르겠지만 오오오오오 오랜만에 용이나 구경하자 그냥 시작하자마자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용끌고 잠입하겠습니다 이거 3부작이라고? 토탈워 워헤머가? 우주까지 가나요 그러면? 다 보이더라도 나를 공격 못하면 잠입이지 다른 의미에서 잠입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놔 시작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케이 숲속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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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제 죽을거 같다고? 제가 담배 끊었던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근데 진짜 말도 안되는데 되게 진짜 어? 이거 왜 말도 안되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해볼래? 뭐야 말도 안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말이 안되긴 합니다 잠깐만 이거좀 끝내고 I will do this I will do this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착실하게 잘 사네 이런 생각까지 술 안 마시면 좀 재미없겠다는 생각은 담배 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담배 그 사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막 다 뜯어서 버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루로 사서 폈거든요 근데 제가 6값 남아있을 때 끊었어요 담배를 그냥 오늘부터 안 피워야지 이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싶어 담배 피고 싶잖아 쓰레기통을 앞에 갖다 대 내 입 앞에 내 턱 밑으로 내 몸 앞으로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한 개 피 꺼내서 불까지 붙이는 신용을 해 그러니까 담배에다 불 붙이지 말고 그냥 불만 켰다 꺼 불만 딱 껐다 켰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담배를 입에 대지 말고 그냥 손에 쥔 상태에서 하면서 한 1cm씩 뜯어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 흠 흠 흠 흠 흠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게 피는 기분이 난다 피는 기... 그 피는 기분이 나아 어차피 돈 주고 태워서 내 폐로 들어가나 내가 피고 싶어서 그거 쳐다보면서 찢어서 버리나 같은 가격이잖아 그죠? 찢어서 버리는거야 불 키는 순간 거기서 담배에다 불 붙일거라고? 아이 그정도 그 저건 있어야죠 그정도 절제력은 있어야지 아 얘 파견 가야되겠다 얘 여기다가는 다 밀리겠는데 페이도로프로 보내놔야되겠다 돈이 아까워서 안사기보다 그냥 그렇게 피면은 피는 느낌이 나는데 피는 느낌이 나는데 폐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천천히 담배 한개 피는 양으로 똑같이 담배 피는거랑 똑같이 크으으으으 hab 계속 이렇게 피는거야 그냥 피는게 아니라 그렇게 숨을 그렇게 쉬어 그러면서 계속 찢어서 버려 그럼 한개의 핀검 같아 아이 펑 같은데한테 한번 해봐 이거요? 스팀으로만 살 수 있냐고? 아닐걸? 다이렉트게임즈인가 거기서도 살 수 있을걸? 왜 갑자기 배꼽을 잃으셨죠? 전부 암살야 아, 그거 실패하냐 제발 굴려 굴려 디스트럭션 디스트럭션 와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국 다시 자기네 땅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행군으로 바꾸고 빨리 뛰어가야 될 때야 이거 하차하고 돌아가야 돼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야, 너도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돌아와 주워프하고 싸울 때가 아니야 제국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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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죽여버려야지 야, 저기까지 갔는데 세 턴이야? 하아 나 이 스위스 비밀구자 털로 왔다가 이거 큰일났네 이거 더이상 땅 뺏기면 안 되는데 더이상 땅 뺏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편은 왜 안싸워주고 뭐해 도대체 뭐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 저글링은 Typically, 이 legs 베어떡 아니 fel highs 갈마라지로 내 머리 깨러왔나 보다 Who S겨 She ... You I Oh había She 드로프랑 휴전해야 할 것 같은데 드로프랑 휴전 카우스 무덤검 얻었나요? 빛나는 비늘가 뭐 그러면 나는 머리 아 아하 우리의 클란이 안 묻지 않으세요 이 놀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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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프성에 놔둬야 되겠다 이걸 언제가 저리가 먼저 시비 걸거 같은데 그냥 제가 제가 서쪽에 온 김에 제가 서쪽 온 김에 그냥 제국을 완전 밀어버려야 되겠네요 북부 통일시키고 가야되겠다